안녕하세요. 가로 스킬 부탁드리고 보입니다. 어? 스톱! 오른쪽에 세워주세요. 금화지? 저 금화요. 저는 지금 금화의 뒤를 쫓고 있는데요. 왜 저쪽으로 가고 있는지, 우리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더 페이스샵에 들어갔는데요. 금화 맞아, 금화 맞아. 앞머리를 말고 있습니다.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그 상태에서. 안녕하세요. 어, 어디야? 저 하루 수 끼 일래서 그냥 화장품 보고 있었는데. 아, 근데 금화야. 네? 오늘 비가 와서 방송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봤어요, 다. 뭘 봐. 다수 하고 있는 거. 아, 어. 오늘 화장 풀 파츠로 하고 나왔네?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, 야, 찍어봐. 그 모드예요. 어. 야, 찍어봐, 오늘 빈틈 없어. 어, 잠깐만, 비가 좀. 어, 근데 진짜 미스트 같아. 카페 가서, 이거는 여러분들, 순단 내려야 돼. 너 왜 이렇게 짧게 입고 왔어? 저요? 너 오늘 팔짱 고쳐보려고? 아. 아, 너 뭐, 너 베비냐? 다음 달에 파츠고 빚을 받게 해 주세요. 아, 오늘 하는 거 봐서? 아, 나 최군이야. 아, 근데 뭐. 야, 너 그냥 오늘 이렇게 가자. 너는 오늘 나올 때는 네 맘대로 나왔지만, 들어갈 때는 내 맘대로 들어갔어. 아, 이거 끝나고 K 왔다, 홈라인 내 이러는데, 여러분들 막말로 K가 뭐 진짜 남자친구도 아니고. 아, 저 오늘 그래서 강제를, 오빠는 어때? 비오면 생각나는 노래. 어, 우산. 어느새 눈물이 빈 물이 내 발목에 고이 어느새 빈 물이 내 발목에 고이 저 많이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딱 그 마음만 체험하는 걸로. 잠깐만, 그 마가 먼저 올라가면 안 돼. 카메라가 뒤에서 가면 속옷 비칠 수 있으니까 그 마가 먼저 올라가라. 아, 오, 오, 오. 좀비 체험 어디 사나요? 가보샤! 귀엽다. 귀여워. 귀여워. 셋! 아... Advance! We'll get you back. Amanda! 아, 오, 오, 오! We'll get you back. As you can't do this now. 이번에는 내가 한 판 해도 될까. 아, 네. We'll get you back. And we'll get you back. 지금도 저렇게 있으라고 하고, 저랑 냅시다, 여러분. We'll get you back. 자 그러면 기가 오니까 저희가 이동을 하는 거를 조금 동선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지유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대신 전화는 없는 발행